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지난 19일 한국중앙교회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역사성을 조명했습니다. 주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 초빈교수 주도홍 박사는 성령의 신학자 틸리케를 소개하며 신학과 강단 설교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주 박사는 독일의 스펄전으로 불렸던 틸리케네 설교에는 신학교와 교회 강단을 연결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정기학술대회에 앞서들인 개회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한국중앙교회의 임석순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목표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기학술대회